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2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강수와 이후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 기약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강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성 영상에서 보시면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21일 오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층에 해당하는 700헥토파스칼의 바람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북소리로 따라서 침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서쪽 중국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연결해서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북쪽에 침강하는 공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쪽의 고기압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는 반복적으로 저기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일까지는 북쪽의 고기압, 남쪽의 저기압이 위치하는 북고남주의 기압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구분해서 기압계를 살펴보면 내일과 모레 21일, 22일은 북쪽의 고기압이 정치하는 가운데 남쪽의 저기압이 연속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공기에 위치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이 저기압은 빠져나가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풍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강수가 그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만 강원 용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과 모레 21일과 22일 날씨를 말씀드리면 925헥토파스칼, 약 대기 상공 800m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저기압이 통과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22일 새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기압계가 유지되고 있고 남쪽의 저기압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아침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다음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그 다음에 22일 오전에는 점차 그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통과하는 남쪽에 가까운 지역들에서는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쪽으로 해서 한 60mm 정도의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동쪽 지역으로는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강수 시간이 길어지면서 80mm 이상 저기압에 가장 가까운 제주도에는 제주도의 산지 쪽에는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많은 강수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설 쪽으로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21일과 22일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적설의 구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소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1일부터 말씀드리면 눈과 비의 경계가 서울 부근으로 해서 빨간 점선을 따라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는 21일 아침에 눈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그 서쪽 지역에는 눈과 비의 경계에 놓이면서 일부 적설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작은 기온 차이에 의해서 적설이 쌓이고 안 쌓이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도와 지역에 따라서 적설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쪽에는 북쪽의 한기가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적설이 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적설 분포로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내륙, 경기 남동부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북동부 지역으로 해서 10cm 이상 예상되는 곳도 있고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에는 1에서 5cm까지 적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얘기 드릴 강원 용동 쪽에는 강원 산지라든지 강원 동해안 쪽으로는 많은 곳은 70cm 이상 오는 곳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강원 용동 쪽,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일기도는 925헥토파스칼, 약 대기상공 800m의 바람의 흐름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의 고기압이 위치를 하면서 일단 이 앞에 말씀드린 저기압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기압에 의한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동해안 쪽은 강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일단 강릉의 시간대별로 예측되고 있는 대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부터 해서 20일 쪽부터 해서 23일까지도 계속해서 지상에서 대기 상부 1.5km까지 동풍 계열의 바람이 쭉 이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막대기는 이제 3시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되겠는데요. 강수량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모박스가 우리나라 다른 지역들의 강수 예상 시간이라면 이 빨간색은 용동 쪽에 예상되는 강수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부지방보다도 강수 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강원 산지 쪽은 일단 2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많은 곳 70c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50cm 이상 적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21일 강수량과 예상 적설을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남쪽 지역 위주로 다소 많은 비 그리고 동쪽 지역으로는 매우 많은 눈 그 다음에 중부 내륙 쪽으로는 중부 내륙 쪽으로 해서는 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가이던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강원 용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지역과 대빌 예비특보가 발표된 지역들이 있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21일 오전에 강원 용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눈이 시작되면서 바로 대설특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의 경기 동부라든지 충북 북부 일부 지역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설특보는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온의 작은 기온 차이에서 적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1일 새벽 쪽에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지역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확대될 변동성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자세히 확인될 때 소통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주의사항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빙판길, 도로 살얼음, 그리고 눈이 내리는 시간에는 가시거리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빙판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지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도 빙판길 예상되어서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동쪽 관련해서 이미 눈이 내리고 있고 이미 쌓여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마을이라든지 도로 등에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월동 장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눈에 추가로 내리는 눈이 더해지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약 10년 전에 지금과 같이 긴 시간 동안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오면서 일부 인명 피해와 굉장히 큰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들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어지면서 이에 준하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주의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온 말씀드리면 일단 당분간의 기온은 중기 기간 동안 이 점선인 평년 기간 안에서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7일 이후에는 북쪽에서 다시 대륙고개협이 확장하는 기약계가 나타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내용들 전체적으로 요약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 25일까지는 북쪽의 고기압, 남쪽의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21일과 22일 전국 강수, 그 다음에 23일까지는 북고남자에서 장기간 동풍기류가 유입되는 기압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일, 22일 강수 같은 경우에는 비에서 눈으로 바뀌면서 적설이 쌓이게 될 텐데 21일 쪽 눈비 경계가 서울 부근에 형성이 되고 서울 일부 지역과 그 북쪽으로는 대부분 강수 형태의 눈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쪽으로 북쪽의 창고기압이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눈구역이 확대되고 적설구역이 확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빙판길, 가시거리 장애, 교통, 보행안전 등 유의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동 강설 관련해서 23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는 지속적인 눈으로 대설이 예상되고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7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고립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유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